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바로 위암입니다. 위암 환자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며 남성이 여성보다 진료인은 약 2배 이상 많고 40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위암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 특히 전의가 있는 경우 재발 위험이 높아 보조항암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항암치료가 필요 없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차이과대학교 일산차병원 상부의 장관외과 최윤형 교수와 삼성서울병원외과 안지영 교수팀은 1기 위암 환자의 경우 림프절 전의가 있더라도 수술 후 추가적인 보조항암치료가 이득이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윤형 안지영 교수팀은 위암 수술 후 림프절 전의가 있는 1기 위암으로 진단된 환자 838명의 치료 성적을 분석했습니다. 이 중 42명의 환자에서 위암의 재발이 확인됐는데 위암의 재발에 영향을 준 인자를 분석했을 때 항암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위암 재발과 연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환자의 나이, 성별, 세부적인 종양상태들을 고려할 경우 항암치료를 받은 경우에서 재발 위험성이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위암에서 예우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현미보수 체볼 안전성 위암도 1기 변기에서도 예우 측면에 차이가 없는 것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림프절 전의가 있는 1기 위암은 미국, 유럽 등에서 수술 후 보조항암치료를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보조항암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로 우리나라에서 림프절 전의가 있는 1기 위암 환자의 경우 보조항암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일산 차병원 상부위 장관외과 최윤현 교수는 림프절 전의가 있더라도 1기 위암은 재발 가능성이 5% 내외로 매우 낮아 수술만으로도 예우가 좋기 때문에 이 변기에서 수술 후 추가적인 보조항암치료는 불필요하다며 하지만 1기라 하더라도 위암의 재발을 경험하는 환자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외과학교실 세도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미국 외과종양학회 공식 논문이 외과임상종양학회 연보 9월호에 게재됐습니다.